네 정말 양팀 야 방수 싫어 야 아이고 FE 흠 하 5 공사파 위대성들은 강남맨 타조로 해주고 100kg 100kg 말 좀 주세요 그냥 안다리 안다리로 가야지 안다리 기가 안다리로 자리 자 양선수 자세가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철봉 대비 때 하던 신념을 생각하면서 자 김동완 모파님의 박성현 자 과연 1대1로 만들듯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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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숙자 박기영, 김용아, 선재훈, 최성규 선수입니다. 리허치기! 아! 둘마! 깜타는거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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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쫄면치기! 가슴이! 아! 네. 다칠수가 있으니까 대돌이기면 팔을 안 짚는게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안내면 화이팅! 화이팅! 자! 안내면 화이팅! 네. 청산바 자세가 좋습니다. 뒷무릎치기! 앞무릎치기! 자 손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청산바 정영철 대수 정영철 대수 이겨라! 자 뒷무릎! 잡퇴기! 네! 옳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술 안이 끌지 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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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손기술이 뛰어난데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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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Наврал! 이거 있을까? 그러니까 화이팅! 여하단 정 philosophy 이Tom 자, 결승전은 두 판을 이기는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자, 주신 경기 중지 씨 주세요. 중지 시켜주세요. 네, 중지.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만히 들기. 내는 이곳에서 빠른 지내요 하겠습니다. 감독 여러분들.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자, 델베지기 들어갑니다. 지금 쉬는 장소는. 아이커, 화이팅! 아이커, 화이팅! 빨리, 빨리! 네, 우리 아줌마도 비료 가지고, 지금 가지고, 어이구! 가세요. 아이커, 이리만들. 아네. 아네. 네, 아이커, 여행 싸움. 아이커, 여행 싸움. 나는 아이커, 여행 싸움. 네 안내 출전하신 우리 할머님도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네 감사합니다 가시고 본분석으로 가세요 아우 할머니 조금 더 조금 더 더 주세요 한번 더 조금 더 화이팅 화이팅 네 팔을 상대에 뻗고 있습니다 뒤에서 받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블랙 président 뒤에 맞춰주세요 자 독도 가지고니 독도 가지고니 뒤로 가져갔어요 화이팅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직까지도 네 분이 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분이 끝도 없습니다 목첨군 실험회장께서 4등 활용하셨습니다 4등은 비롯하셨고 목첨군 이분은 3위가 되겠습니다 2분은 아직까지 변동상이었고 비료 가져가시고 조금 이따가 시작할 때 오세요 3위 비료 6번 자 이제 두 분이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완전 내리세요 한쪽 발 누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은 한수리의 우리 청산변에 가만히 계시니 매일 1등 하시는 분 안순창씨가 되겠습니다 박수 박수 선수 격려 박수 박수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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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으로 19분 30초. 30초만 넘으면 본동 우승이 되겠습니다. 자 19분 50초. 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빨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황소 드럼피와 우승 상점.